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다들 2019년도 목표들은 한두 개씩 정해가지고 그것을 좀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반복되듯이 그런 목표는 작심 3일이면 끝나고 길어봤자 3달 이렇게밖에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이번에 재밌는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새해가 된다고 하면 여러가지 목표들을 조금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해요 하지만 매년 실패하는 게 저의 일상이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런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을 해야 될까 좀 세부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한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좀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마 세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목표를 작게 잡고 그것을 하나씩 성공해 나가면 좀 어느 정도 성공률이 좀 높지 않을까 목표를 완수하는데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둘이서 하면 어느 정도 좀 성공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 좀 그렇게 같이 시작을 하게 되면 실패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완수하고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부 요인의 도움을 받으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외부 요인을 통해가지고 이런 도움을 받고 목표를 완수할 수 있을지 제가 재밌는 서비스를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모바일 서비스 하나를 되게 재밌는 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앱 서비스명이 챌린저스예요 각자 뭐 새해나 아니면 평소에 뭔가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챌린저스 서비스에서 제가 뭘 받은 건 없고 진짜 이 서비스 자체가 너무 신박해가지고 좀 정리해가지고 소개해주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영상을 찍은 거니까 오해를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가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그 사람들의 심리를 좀 건드는 그런 서비스라고 좀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돈을 걸면 목표 완수 성공률이 높아진다 좀 이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할 건데 밑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먼저 키게 되면 여기에서 그 서비스에서 정해진 목표들이 뭐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자 걸고 싶은 그 금액들을 걸어가지고 목표를 완수를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내가 걸었던 그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의 기간 중에서 한 85%만 완수를 하게 되면 그 원금은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0%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목표를 완수하게 되면 그 85%를 완수하지 못한 사람들의 원금을 가져가지 못한 그 금액들을 100% 완수한 사람들끼리 나눠 갖는 그런 약간 게임성의 아니면 도박성 그런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목표를 잘 완수를 할 수 있고 뭔가 돈을 걸어주면 내가 잘한다 좀 그러신 분들이라고 하면 100%를 완수를 하면 분명히 실패하는 사람은 있을 테니까 내가 돈도 얻고 그다음에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목표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되게 신박한 시스템, 신박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이 서비스, 이 목표에 제가 돈을 베팅을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조금 더 많이 만약에 돈을 베팅했다고 하면 100% 완수했을 때, 저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제가 더 많은 돈을 베팅했기 때문에 그 나눠 갖는 금액도 그 비율에 따라서 배당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소리는 이 서비스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 서로 돈을 베팅하는 금액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목표를 완수하게 되면 내가 가져가는 그런 상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목표 완수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목표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런 증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사진 촬영을 통해가지고 지금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진 촬영으로 증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뷰징이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목표 완수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사진만 찍고 그냥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 어뷰징에서 허용하겠다 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뷰징을 해서라도 어쨌든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그 시간에 사진을 찍는 거 그 행위만으로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조항을 보게 되면 만약에 어뷰징을 하다가 한 번 걸렸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처음에 베팅했던 그 돈을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뷰징을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지키는 게 훨씬 나은 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비스들 중에서 그런 목표들이 있는데 공부하기 아니면 건강식품 먹기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건강식품 먹기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에 제가 손에다가 먹을 약을 사진 찍고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고 공부하기는 시작 전에 그리고 한 시간 뒤에 완료한 그 공부한 내용을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어뷰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찍게 되면 막상 안 할 수가 없어요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올려놨는데 사진 찍었어요 이거 다시 담을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먹게 될 거고 만약에 공부 같은 경우는 제가 백지를 사진 찍었는데 그 다음 오늘 공부한 건 뭔가 다르게 해야 될 거잖아요 사진 찍는 것도 그러면 뭔가라도 작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에 한 발자국은 나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진입하시면 좀 초기 진입자로 좀 아무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 내에 랭킹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누가 얼마나 이것을 잘 수행하고 그 다음에 누가 얼마나 상금을 잘 가져가는지 누적 상금은 얼마인지 좀 이런 것들을 목록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보다는 지금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아놓는다고 하면 내 개인적인 인지도도 높아지고 나 스스로도 좀 뭔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히 지금 미리 시작해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얻는 점이 좀 많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목표에 돈을 베팅할 때 카드 결제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카드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 대금 나오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되게 좀 불편한 게 많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조금 그 부분이 우려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참여를 해봤는데 처음에 카드 결제를 하고 나서 목표를 완수를 하게 되면 카드 취소로 그것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카드 대금에 대해서 비용이 나가지 않고 카드 취소로 되다 보니까 실제로 부담 없이 어차피 내가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금 같은 경우는 따로 포인트로 정립이 돼가지고 내 계좌번호로 그 돈을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다 이미 갖춰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만든 팀이 어떤 팀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좀 살펴봤는데 이미 오프라인 모임에서 한 7년 정도 이런 시스템으로 뭔가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얻은 노하우로 이렇게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시스템 자체가 되게 탄탄하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목표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 목표 기간이 뭐 3일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2주짜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좀 본인 취향에 맞게 좀 가벼운 3일부터 시작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내가 습관을 개선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 초기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을 계속 끌어올 수 있는 좀 그런 추천 시스템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서비스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추천인 코드를 넣게 되면 그 추천 받은 사람은 그 천원의 적립금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을 했잖아요 그럼 추천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하트라는 그런 아이템을 하나 받게 돼요 그래서 하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미션에 하루를 실패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땜빵 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천을 한 사람이나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서로 윙윙하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서비스에 가입하시고 주변에 좀 추천하고 좀 이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혹시 추천인에 제 거 아이디 넣어달라고 뭐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? 아 설마... 네 맞아요 제 거 추천인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한번 소개해봤고 챌린저스 한번씩 이용해 보셔 가지고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같이 좋은 습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에서 뭐 긍정적 어떤 것도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홍보해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그냥 페이스북을 보다가 광고가 떠 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렇게 전환된 사용자입니다 그러면 역시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저랑 같이 좀 이런 습관들을 좀 만들어 가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이 있다면 구독 눌러가지고 계속 저랑 같이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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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AND